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경채가 도둑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경채가 도둑 특별편 위장 스킨편인데요. 자, 오늘 경채가 도둑 위장 스킨편 게임 룰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 있습니다. 음... 난 저 안 질려지는데... 자, 오늘 이 죄수들은 탈옥을 하려고 할 건데요. 그런데 탈옥하려고 하는 날에 바깥에 교두관들이 이상하게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교두관들을 잡아먹는 귀신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무섭게 댕긴 담위오 귀신 그리고 여기 무섭게 댕긴 뱀얼굴 귀신 뭐라는 거야 이게? 진짜부터... 저기 그리고 박수 귀신이 있었어요? 박수작작... 박수해... 아, 개인기도 보여주세요. 개인기 박수 귀신 씨... 개인기... 그래서 죄수들이 탈옥을 하려면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필요할 수 있는 능력, 위장 스킨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번 변신해 주세요! 변신! 오... 감쪽같은데? 뭐야? 변신! 자, 이렇게 블럭이나 동물로 변신해서 오, 안 보이는데요! 오, 진짜 안 보여! 소름! 자, 어쨌든 자, 이 능력을 사용해서 자, 이 귀신들을 퇴마를 해야 됩니다. 퇴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끝에 퇴마를 할 수 있는 한 구슬이 있는데요. 바로 뭐 이렇게 생긴 귀신... 구슬입니다. 자, 여기 야생에서 파밍을 해서 레버를 만들어 이 빨간색 양털 위에 레버를 꽂으면 귀신들이 봉인됩니다. 제한 시간은 오늘 짧게! 16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강아지야? 너무 심쌌는데? 반기는데요? 꼬리를 놓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제수분들은 나와주시고요. 자, 저희가 기익기익 시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귀신분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빨리 귀신들을 피해서 귀신들을 봉인하자. 레버를 만들면 봉인을 할 수 있대! 그럼 지금 바로 봉인하러 가자! 근데 우리가 이제 특수한 능력이 있잖아! 자, 난 나무로 변신하겠어! 어떻게 하면 더욱 기대줄게! 왜 이렇게? 흙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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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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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속에 들어가서 오! 흙으로 변신하니까 모르겠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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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모르겠지 오! 완전 모르겠다 진짜 좋았어! 그럼 나도 변신해! 드링! 자, 자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자 야 근데 나무를 더 캐고 내려와야 되는거 아냐? 우리가 내려오면 시작을 할거라고 이 정도란 부족하다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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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여기 보이는 이 새는 뭐지? 그냥 뭐 동굴하니까? 반가워! 넌 너무 공격적이야 얘들아 근데 나 그 내가 감옥에 온 이유를 알고 있어? 뭔데? 응? 나 그 뭐야 저번에 뭐지? 그 여기 라마가 나 때려? 난데? 내가 변신 타조가 막 타조가 막 너 때리는데? 얘 왜 이래? 너 내가 감옥에 어떻게 온 지 알고싶어? 나 이 녀석아 나 나 진짜 닭으로 메시지 않으면 어떡해? 빨리 내려와 와 알겠어 아 스킨이구나 저거 닭도 맞아 와 야 근데 얼굴은 보이는데? 야 타조가 계속 따라와 어떻게 해봐 어 뭐야 갔다 갔다 오 저거 저거 자 이제 우리가 내려왔으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이름표 안보여 쉬프트 안눌러도 돼 맞아 맞아 일단은 우리 좀 숨기 편하게 변신 좀 하자 돌로 할게 돌로 이러면 모를거야 나도 돌 난 돼지 돼지는 들켜 나 이제 조용히 해 마이크 나가 마이크 나가 날 테스트 하지마 자 이제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레버를 나 분노 조절 못해 일단 레버를 잔뜩 만들자 봉인해야되니까 나 분노 조절 못해 분노 좀 조절해 줄 수 있을까 나 분노 조절 못해 나 근데 나무가 내게 밖에 없어 나무 조절 나 나무 누가 가져갔어 내꺼 아 또 내꺼 다 가져갔어 나 위에가서 개울래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아니야 내가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흙 곡괭이를 만들어줄게 나 레버를 잔뜩 만들게 나는 레버를 근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만드는거구나 리아야 나가면 안돼 지금 나간다고 나무 깨야돼 나무 깰거라고 알았어 귀신들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귀신소리가 들리는거 같은데 내가 흙으로 변신해서 근데 이건 흙색깔에 너무 안맞은데 괜찮아 비슷해 생각보단 가자 가자 돌로 며칠할게 가자 내가 곡괭이 만들어줄게 귀신이 딱 왔다 그러면 딱 들어가서 딱 숨도면 되는거야 이렇게 어떤게 곡괭이 팔았어 접수완료요 아 좋았어 형 좋아 근데 여기 여민이 어디갔어 어 난 여민이 지나쳐왔구나 여민이가 돌인줄 알았어 나도 여민이가 돌인줄 알았어 나도 잡았어 근데 우리 전부가 못하네 우리 근데 조금 팀워크가 좋은거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속았어 근처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나만 들려? 어 얘들아 철이야 철 철이 철 철 철 우와 진짜 재미없다 야 이게 12만 유튜버의 드림룩이다 12만 유튜버 드림룩 야 근데 생각요리가 10프트 안 눌러도 되잖아 그치 그냥 해도 돼 야 철장 많아 응 얘들아 얘들아 왜 너네 감옥에 왜 들어왔는데 나 나는 저번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아이패드를 카페에도 놓고 가는거야 멈췄어 멈췄어 야 이거 안될 놈이네 이거 완전 나쁜 놈이네 이거 완전 최악이네 근데 최근에 최근에 니네 아이패드 잃어버렸던 사람 있지 않았어? 여기에 어 그거 난데? 어 그거 니꺼야 야 이 나쁜 놈아 너지 들려? 니네? 어 들려 나 안들리는데? 더러워 웃음소리가 저거 아까 그 더럽게 생긴 놈이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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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우리 위장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위장하면 돼 여기 왜 조약돌이 있지 하하하하 여윽 하하하하 하하하하 cả 이거 국내들이 인사하 오가 잚 하지 돌들이 돌은 켜고 있다 plan 60 마치 오! 오맥 silos 오맥 어디에다? 뭐야 사이렌이 들려 여기 근처에 서서 어디가? 흘리고 있는데? 야 이건 아주 먹기 먹기 거리는데? 이 자식 민아가 모를 것 같애? 아아 얘들아 나 왜 끌려갈게? 아주 먹기 싫어 나 왔다 왔어 얘들아 나 감옥에 갇혔어 레버드 다 뺏겼다고 야 이거 바보야 조심해 나 이거 흙을 캐고 있을게 걱정마 어차피 저 녀석들 우리 뭐잖아 너네나 밟아줘 난 이미 잡혔는데 뭐 감옥에 자 일단 이 감옥에 여기서 소리가 들려 어? 어? 어떡해? 우리 안녕? 나 좀 그냥 감옥에 끌려온 것 뿐이에요 어디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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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미 나 나 올 준비해 나 올 준비해 나가설어 하나, 둘, 셋 잠깐만 기다려 아직까지 나와 아직까지 나와 아직까지 나와 지금 어디갔지 마라 하핰핰 헤헿 이 이 똥같이 생길 귀신은 뭐야 야야야야 문 좀 열어줘 지금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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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야,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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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아, 바깥, 바깥, 바깥. 가졌다, 가졌다, 가졌다. 얘들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두 번 가, 두 번 가. 그리운 난 이제 돼지로 위장하고. 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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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왜 이렇게 나무 색깔이 다르냐? 나 변신할 수 있는 게 없어. 나처럼 돼지로 변신해. 돼지야. 아, 그 효과 있는 거 맞아? 몰라 그 동물들 있잖아 마이크래프트에 나무를 좀 캘게 나는 타조가 있네 근처에 있는거 아니야? 야 지은이는 좀 흑색깔이 다르구나 오케이 나 공격이 안돼 잠시만요 의매나 또 걸렸어? 으으으 Falz 완벽하게 숨었어 여기 말도 분리 아 왜 쟤네 왜 이렇게 남아 앉았니 아san 미치겠네 지프트를 안 눌러도 되는걸 자꾸 까먹어 음~~ 도 Muslim 짝 짝 하하하하 나가고 싶지 않은가 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Laguna 싱 짝 짝 짝 별로야 아 얘네 왜 나한테만 와! 절로 가라고! 야 말랄라가 풀어줄게! 어떻게 나가지? 아 근데 이거 나무가 짱인거 같아 알아봐 저 애 있는데 분명히 절대 없는 짓거리 하지마! 알았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나가요 야 말랄라 앞에 없어지면 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 나무는 этой 석권 어디서 뱉는 거야? 알겠다 내가 여기가 막 봉쎄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애멜 ре어 앞으로 와! 어어어 애멜레 안 튀어! 나기면 안된다! 와와와와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야 봐라! 우리 나중에 보자! 하나 중에 보자!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딜 오오오오 복순아 죽지마! 잠깐 약간 모아 맞아마아! 모아 맞아마아! 어흑! 아 저 박수기신 너무 무섭게 주자! 박수 짝짝! 이 엉덩이도 짝짝! 이 볼 짝짝! 박수 짝짝! 제발 이러지마! 엉덩이가 잘 지구나아! 제발 이러지마아! 어디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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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야돼! 놓친거 같은데? 내? 여밍아! 아이재마 이러시마! 여밍아! 나야 되지! 가만있어! 너 어디있어! 나 지금 구석에 있어! 나 골고갈게! 잡혀불러! 내가 죽여줄게 그 귀신! 못 죽일 것 같아! 나 지금 나왔어 나왔어 귀신 두 마리가 날! 날 마구 유린 하고 있어! 헐! 야 왜 날았어! 나 들키고 싶어! 니가 갇혔어? 날 구해줘! 내 앞에서 떼고르러 구르고 있어! 저 귀신이! 일단 나 레버좀 만들게! 기다려! 이건 근데 뭐 거물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아니야! 레버 만들어서 가야돼! 나무 도끼를 만들자 도끼가 보였다 가졌다 늑대 늑대야 어딨어 도무 Ouais 또 뭐야 나야 도무가 도무가 마j 내 변신술 어때 깜짝소거 다잉 괴물들이 너한테 따지는데 왜 변신하냐고 괜찮아 야야 블럭 몇 개 있어? 맞아 뭘 줘 야 맨아 우리 구해줘 내 갇혔어? 우리 둘 다 갇혔어 알았어 기다려 봐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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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해줄게 얘들아 걱정하지마 우리 나가고 있어 나가고 있어 나 오늘 구하러 오지마 우리가 우리가 전리석들의 어그로 끌어줄테니까 너 그 틈에 레벨을 달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저 만직하게 생긴 괴물리어 스타일 우리의 진심을 보여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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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우수고 나 불러 끝났어 나와 나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나와 내가 밑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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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쫓아낼게 빨리 빨리 가야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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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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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Original 형해 나 어디 있어? 나 지금 나 지금 아니지 숨고 있어 알았어 뭐야 내가 탈출했다! 탈출했다! 나무 몇 개만 캐서 다시 돌아갈게 아니야 나도 탈출했어 나이스 나이스 레버 붙이자 얘들아 빨리 3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알았어 2분 50초야 진짜 가야 돼 알았어 레버 내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와 그냥 갈까? 알았어 여기 있다 흑 형제야 나야 흑 형제야 상관없다네 가자 흑 해야 돼 근데 뒤에 나야 나 고양이 미야오 가자 가자 아니 고양이로 변신한 거야 난 고양이다 미야오 근데 너네 흑 있어 나 흑 있어 나 좀 있어 빨리 와 올라가야 돼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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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쏘올더라 가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내가 가서 먼저 어그로로 끌게 야 뒤에 있어 뒤에 미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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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내가 브리핑하고 있어 쟤 브리핑하고 있어 이러지말라오 이러지말라오 하지말라오 하지말라오 내가 먼저 올라갈거라오 내가 먼저 올라갈거라 응 응 응 응 거기서라 어 좋았다옹 별 컷 별 컷 별 컷 나 틀렸다 나 틀렸다 나 틀렸다옹 너희들 애쩌라옹 나 틀렸다 나 틀렸다 나 틀렸어 약속을 막아 으악 약속을 막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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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됐다 얘들아 흑이 흑이 왜 뒤여주지 못해 으아아아아 얘들아 부족해 블록이 으흫 아 진짜 부족해 잠깐 깨깨깨 깨깨깨깨깨깨깨 깨깨깨 깨깨깨 깨깨 갈 수 있어갈 수 있어 어 이겨나가! 얘들아 난 죽었어! 근데 내가 올라가! 우린 그게 없는데? 나 탈출해서 지금 거의 다 왔다옹 야 뭘로 변신했어 얘 난 죽었다고 난 꿀벌이다옹 레버 어디있어? 레버! 레버가 2개밖에 없다옹 2개라도 꽂아 알겠다옹 간다옹 죽어라옹 죽어라옹 하나가 없다고 하나가 없다고 내가 만들어서 올라가야겠다옹 어떻게 가야옹? 7초 남았어 블레이즈가 돼버렸다옹 어떡해 어떡해 남들의 블레이즈가 됐다고? 그렇다면 이걸 하나 부신 다음에 너도 봉인당해라 2차적 봉인이다 2차적 봉인을 찾으려라 2차적 봉인을 찾으려라 저거 레버가 만들었다옹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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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한테 있다옹 올라갔다옹 이번에 너 차례다 이게 뭐야 하나가 더 올라간다옹 이미 시간이 끝났다옹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옹 이러면 되지롱 이 멍청이들아 이러면 되지롱 조금만 기다리라옹 레버칸 레버칸 다와갔다 다와갔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넘냐? 나 부족한데 내가 죽게 나 죽게 여기여기 여기여기 내가 왔다 못된 유령이셋돌 못된 유령이셋돌 못된 유령이셋돌 못된 유령이셋돌 내 앞뻔다 내가 못된 유령이셋돌 내 앞뻔다 앗황 이렇게 그걸 왜 영감이나 넣으시는거 자 어쨌든 이렇게 귀신 두명만 봉인에 성공했습니다 같아요 얘 이상하게 봉인 haroon 조치하는 jogar 자세로 자 오늘의 언제든 막장 컨텐츠 이긴 했는데 어 재미있었습니다 네 끝